바로 오른쪽에 바로 있어 바로 우리 뒤에 있다 바로 우리 뒤에 있다 아유씨 안보여 안보여요 쌈쌈 막혔는데요 그러면 올라올수있어 베벨님? 어딘지 확인해요 올라오면 괜찮아 올라오면 괜찮아 점프해서 올라와 점프해서 나무쪽에 숨어있어 나무쪽에 아니아니 밑에야 밑에 뒤에 날아온거죠 아 봤어요 이쪽있어 거기있어 쏴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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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거니 레임 레임 그 정면에 하나 보일거에요 저거니 지원해야돼 베벨님 지원해야돼 저거니 지원해야돼 벽에 돌에 부섰는데 안보이는데 내려오면 안돼 안보여 안보여 아 저기있다 아 이거 보전기 없으니깐 나무나무나무 확인 확인 우리가 뒤잡았어 도망친다 도망친다 기억왔나? 기절시킨 놈은 저기있네 죽여요 다잡았어 샷 끝 다잡은가요? 잘 잡았다 많다 소분님 비쌓아 총알이네 아이돌 양먹어 양먹어 양먹고 바로 다녀 양먹어 키요 다잡았나? 응 다잡았어 그럼 배울 먹고 가야되 내 배울 먹었을데 오케이 이거 파밍해도 돼 파밍해 얘를 배울 있었어 저 멀리서 먼저 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당했지 얘네 약부터 있으면 약부터 먹어 음료수 있으면 무조건 내 시체에 약 개 많은데 내 시체에 약 7개인가 있어 그래서 먹고 가요 얘네 파밍 좀 해야돼 약 많으니까 나머지 시체 어딨지? 이 근처인데 일단 내 시체부터 먹어 약 다 못 가져갔을걸 니 시체 없어졌어 파밍하고 다 있네 아 아픈데 많이 아냐아냐 괜찮아 왼쪽 아래에서 청소를 해 저 빨리 올라가서 약먹고 바로 뛰어야 돼요 근데 원이 좁아가지고 갈 수 있어 중분이나 이리로 내려갈거야 이리로 무기구 쪽으로 아 약 지금 먹어야되는데 이거 악 금나따깝네 날리기 부스팅 되있음 들어갈수 있는데 주멍에 갈수있어 부스팅이 없어요 야하 초본용은 달리기 불팅되어 있어가지고 잘 들어갔네 애들 파밍은 성공해가지고요 외벨이 오른쪽으로 돼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저 빨간점으로 결국 왔네 도로 넘어서 풀밭에 누워있어요 그냥 원은 딱 들어왔다 아니다 여권되면 안전한거에요 아 겁나물어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가자 초본용 올라와 차있어 차있어 왼쪽은 산이 잠깐만요 하나 까고요 근데 어그로 너무 떨릴텐데 안나오는게 낫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왜 차를 타야돼 너무 피력이야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간다면서 버리고 중간쯤에서 버리면 돼 산에서 여기서 산 애들 있을걸 백방 있어 아까 그쪽에 총소리 났는데 달리자 그럼 그냥 아발산 안보여요 안보여 가자 아 저기 보인다 우리가 안보이면 쟤네도 안보여 아 쏘지말까 안개제거팬치가 있다면 뱀 먹을걸요 그거 뱀 먹을건데요 옅어진거 같은데 안개 고지대로 가면 좀 옅어지는데 여기 바로 옆에 산이라 여기 바로 옆에 산이라 여기서 천천히 가깝다 이제부터 40초로 추면 가 이 도로만 건너면은 흔히 갈 수 있는데 왼쪽에 산이 무섭네 어 산에 다 누웠을 같은데 이거 어 어 방금 사람있지 않았어 도분님 아까 나무에 머리 씩 지나간거 같았는데 내가 잘못봤나 귀신인가 봐 초보님 화면 보고 있었는데 하나 지나간거 같았어요 시간이 시간이 10초야 그쵸 앞에 정류장까지 가야돼 앞에 정류장 들어가요 여기 정류장까지 가야돼 지금 빨간핑 산으로 굳지말자 산이 너무 위험해 보여 어이 정류장까지만 오면 돼 정류장까지 언덕와래로 산 너무 위험해 보여 어우 가지말자 어 일단 들어왔네 내가 잘못 본게 아니면 산에 분명히 한 명이 갔어 어 언덕에 있다 언덕에 불빛 난다 나무쪽에 불빛 쏠까 말까 쏠까 말까 딱히 쏘고싶진 않아 근데 다음어 다음어 오케이 굿 어 보이네요 쏠까요 아니아니 보여요 보여 비어서와요 비어서 반이상 줄면서 우선 안진지대로 가자 아 원 굿인데 일로 내려와 일로 내려와 덤나맞네 안급해요 비어서왔대요 아니 먼저 자리잡게 갓 근데 아 약간 아 여기 아깝다 여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진짜 개꿀인데 아 뭔가 애매한데 여기 자리 여기 우리 왔던 곳 언덕이 제일 위험이야 여기 우리 왔던 곳 언덕이 제일 위험이야 집안에 들어갈까요? 아 안들어가는거죠 지금 감 보여요 나무 있다 나무 있다 나무 있어 아 보인다 17명 생존이라 지금 어그로 끌면 안 돼 보인다 살짝 앞으로와서 안전지대 유지해요 네 기어서가 기어서 갈려도요 어 전방에 하나요 N쪽 나무 뛰고 있어요 네 확인했어요 아 쏜다 대구로 끌렸어 지금 되있다 우리 뒤에서 내려오는 것만 조심하면 돼 이제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와요 내려요 쏠까요 돌고 있네요 기다려 기다려 써 멈추면 쏴 응 못봤어 못봤어요 톱은 풀숲에 들어가야 거기 너무 보여 여기 시체류 있네 없네 애들이 안 보인다고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 그냥 막 쏘네 대박인데요 먹을 거 있는데요 13마리 남았어 저는 맞춤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쏠까 쏴버려 쏴버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잡아야돼 어차피 쟤네 다 가야돼 잡아야돼 잡아야돼 어 다 내껄려 뭐야 안맞아 더러 안보여 이거 제대로 저 보여요? 예 보이면 쏠게요 그냥 쏴버려 부트려서 안나오네요 제가 안전지대 아닌데 더 가야되는데 도로 도로 껴야되잖아 아 저 위가 도로인가 어 돌 한가운데 가지면 안전지대야 13명이야 연마 10명 남았어 ‑‑ 저여서 가요 37초 오른쪽 바위에 있을거 같은 느낌? ‑‑ 그럼 초보님이 이쪽을 보면 되는데 그쪽으로요? 아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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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돌까요? 쟤 어이없겠다 바위 없어 밑에까지 언덕에 아무도 없어 뛸까요? 아냐아냐 아직 언덕 밑에 일단 붙어요 저 기어다니니 한 명 있어 지금 뭐 온다 어 저 앞에 왼쪽이 옆마 바로 앞에 바로 나 다운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위에서 총소리 한 번 더 났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굿굿굿 나무에 붙어 나무에 붙어 하나씩 하나 더 나무에 붙어요 나무에 서서 보면 되니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다 수분이 바로 앞에 온 나쁘지 않아 나무 엄폐문도 있고 도로 맞은편에 저거 하나 있어요 왼쪽 대충 위치는 어딘지 알아 네마리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네비도죠 지 쟤네끼리 팀 아니야 지금 문제는 어 서로 싸운다 오늘 우리 쪽인데 쟤네가 와이트해 나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갈 필요 없다 멀리 보이네요 처분이 몸 보여요 처분이 몸 보여요 그러면 그냥 엎드려요 고개 돼 있어 애들이 알아서 나무에 또 오는 것만 쏘면 돼 나무에 또 오는 것만 쏘면 돼 근데 연막이 더 잘 연막 뿌려도 어차피 잘 보인대 그는 거기서 거긴거 아 저기 있다 샷 스톰어 샷 스톰어 나가지마 스톰어 나가지마 스톰어 나가지마 스톰어 나가지마 스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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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네요 어 니인줄 알겠어요 아 대충 일단 왠지 어 340N 340N 사이 스톰어 여유로 나면 안되지 오우! 내가 달려요 달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제 바로 앞에 끝! 못방 완전 못방이 있어 아 그건 이럴수 밖에 없어요 위치는 아는데 끝! 끝!